어? 철벽이다. 철벽 필요하지. 어. 철벽 잘 쳐? 아가씨. 왜 혼자 왔어? 저 아가씨 아닌데요. 아가씨가 아가씨가 아니면 뭐야. 번호 좀 줘봐. 제 남잔들. 뭐? 뭐? 사실 번호가 이미 갖고 있어. 뭐? 철벽은 그렇게 치는 거구만. 저는 언제 한 번 빈한테 연락할 일이 있어서 언니 찾고 있는 거예요. 언니가 없는 거야. 뭐? 누가 모구마 장사 같은 거 사고 있는 포사가 있더라고요. 엔진이가 있거든요. 그런 카톡 포사가 막. 언니가 없는 거야. 언니한테. 이게 맞나? 번호 바뀌었나? 이게 맞나? 그때 그게 한창 유행이었어. 이름 막 이상한 걸로 바꾸고. 맞아 맞아 맞아. 이름 약간 아저씨 같은 이름으로 바꾼 다음에. 산에 오르면 다람쥐한테 도토리를 줘야 됩니다. 뭐 약간 이런 거. 맞아 맞아. 공부로 걸어놓고. 맞다. 김덕배 그거 걸어놓고 했을 때. 맞아 맞아 맞아. 어쩐지 그때 나한테 연락 오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아무도 난 좀 몰라야 될 거야. 당연하지. 근데 뭐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는 해. 매번 생각해도 때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하고. 처음에는 엄청 그런 거 많이 들었거든. 아 내가 뭔가 인생을 헛산 게 아닌가. 잘못 산 게 아닐까 내가. 아 진짜 언니가? 응.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정하니까 그제서야 좀 마음이 안정되더라고. 그래? 하루하루만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언니는 그렇구나. 나는 약간 하루하루마다. 오늘만큼은 진짜 이렇게 지내야겠다. 저렇게 지내야겠다. 이런 게 있거든. 하루하루를 계획적으로 사는 게 좋지. 아니요. 크게 목표를 정하고 가는 것도 참 괜찮다고 생각해. 왜 짜있는 꿈이 있어? 꿈? 아니 사실 그게 좀 고민을 하면 고민이야. 뭐니? 응. 뭐 예를 들어 언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방송하다 보면 누군가가 이제 조언을 구할 때가 있잖아. 뭐 제가 꿈이 없어요 라던가 꿈이 있는데 이루기가 어려워요. 뭐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뭐 이런 고민 같은 경우인데. 응. 며? 아 잠시만. 스폰지 없 잘못을 며게 했잖아. 아니 저번에 잘못해가지고. 아 그래. 근데 그때 나는 이제 그러거든 뭐. 나도 꿈은 없지만. 응. 그냥 하루하루에 목표만 정하고 지낸다. 꿈이 꼭 뭐 있어야지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거든.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스타일이구나? 응. 맞아. 언니는 있어? 나는 높이가 높은 집에 살면서 와인잔을 굴리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게 꿈이야. 스카이브. 아. 야. 나 그 뭔지 알 것 같아. 그 느낌이 영앤리치 할 때 더 간지나는 그런 거 아닌가? 오. 맞아. 영앤리치. 그래서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라고 있어. 이런 사람들 복권 잘 안 사더라. 말만 복권 남처럼 복권 당첨 하지만. 맞아. 사실 그래서 내가 당첨되는 것보다. 내가 복권 긁으면 몇 천억 분의 일이잖아. 몇 백억 분의 일 막 이런데. 이제 시청자들이 당첨되면 또 그게 줄잖아. 몇 천억 분의 2천 이런 식으로. 시청자들이 당첨돼서. 아. 그 당첨됨을 돈으로. 돈으로 좀. 나. 지금. 아. 그럼. 기분 좋고. 이렇게 이제 좀 당첨되고 기분 좋으니까. 뽀찌 좀 나한테 좀 나아줘. 아. 좋지. 그게 내 꿈이야. 투수들이 당첨돼서 나한테 큰 돈을 해주는가. 나쁘게 되는 게 참. 그렇다. 무슨 꿈인지 따와야겠잖아. 아. 어제인가 엊그제인가. 포트나이트 하는데 거기 방탄이 불안하더라고. 응. 그때 뭐 방탄 무대가 춤? 그거 성공했다고 그러더라고. 아. 실시간 정보를 알아보는구나. 진짜. 자꾸 여기저기서 알려줘. 1차적으로 내가 이제 그 정보를 알아듣고. 2차적으로 팬들이 알려주고. 3차적으로 도내가 오고. 4차적으로 주변 스트리머들이 말해줘. 야. 정보력은 어디 가서 뒤지진 않겠다. 크흐흐흐흐흠. 끄덕끄덕. 방탄 파기전에는 뭐 판 그로 같은 거 있어? 아니다. 그래서 방탄이 처음이야. 아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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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ㅜ 그래서 되게 신기해. 나는 이제 콘서트를 갔다 갔다가 위뚝하게 된 계기여서. 응. 콘서트라 그 연예인의 압도적인 그거에 빠져버린 거구만 무대를 확실히 진짜 잘하긴 하더라고 직접 콘서트 무대를 보니까 그 현장감부터 시작해서 좀 달랐던 느낌이에요 나의 연예인에 빠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캐릭터에 빠져본 적이 있어서 술덕이라 아하 아 저 유튜브 봤습니다 아! 부끄러워 봤습니다 흑발의 그분 으흑핳핳 일방적 사랑은 그게 있잖아 상처받지 않는 사랑 맞아 나 혼자서 진짜 즐길 수 있는 맞아 좋은 취미생활이지 그것도 뭔가를 좋아한다는 거 맞습니다 전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상 그 이상일 거예요 그래도 방송에서 많이 티는 안 되잖아요 밀코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나도 방송에서는 티 안된다고 안했는데 아.. 그게 뭔가 있나 봐 평상시에는 치유를 안 내다가 이제 내가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입을 이제 떼게 됐을 때 그 텐션이 다르대 좋아하는 건 숨이 피울 수가 없나? 이런 이런 언니 나 언니 노래 진짜 좋았는데 냉동고 진짜 좋았는데 너무 높아가지고 못 따라 본다니 이 슬픈 전설을 알고 있는 거 그 노래 나도 라이브 안 해 왜? 너무 높아서 부를 수가 없어 나 라이브 안 하는 몇 곡이 있거든? 하나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의 마음을 지키고 나는 너 거 그거 들었어 니아 있지 니아 니아 짜인은 강아지랑 고양이랑 같이 키우잖아 응 뭐 그런 거 없어? 강아지랑 고양이랑 부딪힌다든지 귀여운 상황이 막 많이 연출이 된다든지 왜 강아지랑 고양이랑 느낌이 완전 다르다잖아 가끔 귀여운 사람이 연출될 때가 있지 근데 애들이 셋인데 셋다 서로 막 사이가 안 나서 진짜 막 강아지가 꼬리 흔든 원래 고양이가 꼬리 흔들고 그러는 거를 이제 막내 고양이가 링크인데 링크가 그걸 보고 그 꼬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흑매가 짖고 흑매가 짖는 소리에 미몽이가 괜히 찔려서 놀라고 근데 처음부터 얘네가 막 서로한테 그러진 않았거든? 근데 이제 링크가 오고 나서 링크 성격이 되게 개고쟁이라고 했잖아 여기에도 장난치고 응 미몽이 꼬리에도 장난치고 흑매 꼬리에도 장난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애들이 다 링크를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때문에 이제 서로 우르렁거리고 그러긴 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미몽이랑 흑매는 이제 서로의 약간 룰이 있었지 흑매는 바닥에 있다면 미몽이는 이제 윗선에서 돌아다니면서 나는 내 구역에서 알 수 있겠다 흑매도 되게 평화로웠거든 다행히 뭐 물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강아지가 워낙에 겁이 많은 애여가지고 진짜 잘 짖어 하지 말라고 아 좋아 이런 느낌인데 소리가 우렁차서 흑매 가끔 짖으면 놀라지 맞아 난 너무 익숙하지만 방송에서 이제 미안하지 사람들한테 나는 괜찮아 흑매는 거여우니까 오 다행이야 흑매 흑매 teen zug death ing 다음에 SHE Comm ela ete flin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